불교계 어린이 청소년단체 사단법인 동년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변한 포교 환경에 걸맞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제68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도자 연수회는 경주 학용원에서 열렸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어린이 법회를 재개하고 여름 불교 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식을 알려주는 맞춤형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홍영일 팀장과 어린이 불교 교육연구소의 강의를 중심으로 온라인 법회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했습니다.